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탈옥하는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멀리 가지 못해서 모두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주황색 수영자복을 입은 남자가 쓰레기통을 끌고 와 바깥에 세워두고 갑니다. 잠시 뒤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더니 수영자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더니 잘 보이지 않는 벽 구석에 숨어 잽싸게 수영자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교도소 벽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밤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달아났던 탈옥수 2명 모두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명은 교도소 근처에 숨어 있다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고 다른 한 명은 훔친 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 식당에서 당본으로 일하다 늦은 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범들과 짜고 탈옥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쓰레기통은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경찰은 탈옥했다 붙잡힌 재소자들 말고도 이들의 탈옥을 도운 재소자 3명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